타모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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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손님 손 좀 빌려줘 유행은 내가 정해 실크처럼 연약하구나 조각나 흩어져라 나쁘지 않은 솜씨네 내가 더 잘 만들지만 너 이런 거 좋아했니? 음 참고할게 옷이 다 상했잖아 적당히 하지 혼 좀 내줘야겠네 이봐, 무리하지 하지마 난 스위는 안 만들어 이렇게 자르려던 게 아닌데 난 지지 않아 내 브랜드는 아직... 이게 다니? 품이 없긴 상대를 잘못 골랐어 치오리 부티크에 온 걸 환영해 맞춤 제작 서비스가 필요해 영감을 받으러 가보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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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